촬영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치면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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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위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간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탈 Bilanz 날씨에 따라 찌성 JULIUS